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오미특대 먹갈치,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오미특대 먹갈치고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15마리씩 들어가는 갑오징어, 목포판장에서 갖고 왔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두툼하고 좋습니다. 갑오징어는 역시 두툼한 거 드셔야 됩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십미 참돔, 참돔철이죠. 그만큼 참돔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30마리 가자미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가자미고요. 이 사이즈가 딱 드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바라금태입니다. 금태 중에서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금태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30마리 서대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서대. 지금 서대 살결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20미 서대도 갖고 왔습니다. 30미 서대가 작다 하신 분들은 이 20미 서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사이즈가 큼직큼직하고 굉장히 물이 좋습니다. 뼈채 씹어먹을 수 있는 자랭이 병어입니다. 병어는 자랭이 병어로 가장 작은 병어를 말하는데요. 그만큼 정말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병어, 40미 병어. 새꽃이나 구이나 핵감용이나 아니면 조립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요. 식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30미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병어. 핵감 가능하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고맙습니다.